네, 이번 시간에는 스위블 액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스위블 액션은 여러가지 동작에서 나오는데요 우선 스위블 액션이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진행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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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하고 다시 왼쪽으로 진행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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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하고 이 동작에서 몸이 회전되는 것을 스위블이라고 해요 방향이 전환되는 모든 것을 다 스위블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동작에서 먼저 발이 진행된 뒤에 체중이 완전히 실린 후 그 발을 바닥을 누르면서 몸이 회전됩니다 이렇게 체중이 있는 발이 몸을 끌어다 회전하는 것을 스위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위블은 완전히 체중이 이동된 상태로 하셔야 깔끔하고 빠르게 회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위블 동작을 음악에 맞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tamos 바나나나나나나나나 이소 그 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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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